안녕하세요. 잔악관자입니다. 저희 보물특강 샌버스를 환영합니다. 오늘만의 보물은 바로 헬로카볼 신제품 하이퍼비디언 왕창파른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제트렌 여기는 트루펄리스 여기는 트루 여기는 골드렉스도 있고요 맥스봇이냐 세미봇도 있고 골드렉스 레스크도 있네요 우가바퀴틴도 있고요 오 신제품 크레인 여섯개 중에 한개죠 듀크 역시 여섯개 중에 한개에요 이거는 포크레인이에요 스타블레스터 오 스타블레스터는 드릴하고 스타비가 합체해서 드릴인 블레스터하고 스타비가 합체해서 스타블레스터가 되죠 프라우드 제트 프라우드하고 제스트가 합체해서 프라우드 제트가 되요 자 이 모든게 다 합쳐지면 하이퍼비디언 된다 여기는 킹갓 여기는 다이어 이엑스 여기는 페트론 엑스도 있어요 우와 이것은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어 케이크하스도 있다 케이크하스도 있네요 우와 자 이것은 이마트 분당 정자점이에요 자 필요하신 곳에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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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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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